얘들아, 니네 몇 학년이야? 왜요? 왜요? 몇 학년이야? 저희 2학년인데요. 친구는 머리 왜 이렇게 길어? 저 무용해서요. 아, 무용해? 친구는 똥 왜 이렇게 크게 했어? 죄송합니다. 니네 알아? 존나 이상한 거 알지? 니네 어디 학교야? 저희 망민중이에요. 아, 망민중. 나 망민중 인형이랑 친한데. 너네 2학년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말해도 돼? 걔도 알아? 아니요, 근데 오늘 계실지 모르고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. 다음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. 더울ker가 produces 0,5 through 30crs. 저는 화장도 안 하고 다음 meters 정도 해airy. 저희는 화장도 안 하고 너무 빠졌어요. 지금